베란다 놀이터 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분해 심어지나 이렇게 쫙 보여드리죠 아유 여기 매대가 아주 이쁩니다 여기는요 손녀와 나무꽃이에요 손녀와 나무꽃에 와서 또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들죠? 멀티 카올 립스틱이에요 어머 근데 가격도 착해요 5,000원이래요 5,000원 얘 저기 뭐야 요렇게 제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두 포트 합시 가면 너무 이쁘겠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두 포트 합시 가면 여기 보세요 멀티 카올 립스틱이에요 요렇게 이쁘죠? 요렇게 이쁜데요 자세히 보세요 물드는 것 좀 보세요 물드는 거 아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물드는 거 보세요 아주 이쁘네요 젤리처럼 그렇게 빨갛게 물이 드네요 얘가 멀티 카올 립스틱이에요 여기 여기 분채 요렇게도 판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손녀와 나무꽃에는요 예전에 분해 심어진 아이 암 타셨잖아요 지금은 요렇게 분해 딱 이렇게 판매하시려고 지금 보세요 쭉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분채 저기 데려가셔도 돼요 요거 보세요 휴밀리스에요 휴밀리스가 달궈지면요 요렇게 맑아져요 요렇게 얘가 요렇게 자라면서 연핑크로 물이 듭니다 여기 이두로 있는데 군생 7,000원이에요 여기 줄라이예요 요렇게 얘들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줄라이 요런아이 7,000원입니다 두스가 얘 보여요 이렇게 이쁘죠? 네 7,000원에 속이에요 여기 속에서 또 자구도 올라오네 또 요렇게 아주 얘는요 아주 진짜 홍 홍자가 들어갔죠 홍자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애예요 얘가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죠 여기 보세요 얘요 8,000원에 소개합니다 요거 엄청 싸게 파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있으면은 요런아이는 8만원 더 가요 10만원 이상 주셔야 돼요 요거 보세요 요만큼만 한 아이 고로 나이가 10만원이랍니다 네 홍동월 8만원에 소개해요 에스메랄다요 여기가 이렇게 꽃다발 같으죠 얘가 지금 원통으로 철화인데 요렇게 원통으로 자라다가 우에서 갈라졌어요 여기 보세요 잘 안 보이시지 저는 요렇게 보입니다 원통으로 자라다가 이렇게 우에서 갈라졌습니다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철화가 이렇게 풀렸는데 요렇게 이쁘네요 얘가 이제 물들면은 꽃다발같이 그렇게 이쁘겠어요 요런아이 5만원에 소개합니다 홍포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홍포도 보여드려요 여기 아가가 이렇게 꽃같이 여기 안에서 또 나오네요 홍포도 이렇게 있는 아이는 만원이에요 여기요 네 얘도 철화네 아유 요즘 철화도 많고 금도 많고 네 제스타 철화에요 제스타 철화 요렇게 있죠 여기도 철화가 되려고 했었네 네 제스타 철화 요렇게 수형이 있습니다 15,000원에 소개할게요 얘도 철화요 네 고스티 철화 고스티 철화에요 요렇게 있어요 여기도 철화 여기도 철화 고스티 물드니까 아주 그렇게 구성하고 이쁘잖아요 고스티 요렇게 있는 아이 2만원입니다 수아베 오렌스요 수아베 오렌스요 얘도 이렇게 이쁘잖아요 얘는 3도로 이렇게 등지고 있어요 수아베 오렌스 요렇게 있는 아이 군생입니다 15,000원이에요 핑크프리티에요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요 요렇게 있는 아이 얘도 3도 군생입니다 7,000원이에요 글라우카 네 이름이 잘 안 보였어요 글라우카 3도로 4도로 나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글라우카 요렇게 있는 아이 15,000원에 3개에요 얘는 파스텔 철화인데요 요렇게 이쁘요 물이 이렇게 지금 핑크로 이렇게 물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파스텔 철화요 얘 다 풀리면 아주 아주 그냥 꽃같이 그렇게 이쁘겠어 파스텔 철화 2만원이에요 둥근잎 비치율이 됩니다 얘도 요렇게 이쁘죠 입장이 아주 꽃같이 요렇게 이쁘죠 둥근잎 비치율이 돼요 이렇게 3도 군생 7,000원이에요 여기에 철화 좀 보세요 요 물 두는 거 보이시나요 핑크핑크하게 요렇게 어머 얘가요 울려심 철화래요 울려심 철화 우리 철화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근데 위에서 철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 요렇게 있어요 울려심 철화를 8,000원에 소개합니다 아이고 요렇게 이뻐요 네 핑크핑크하게 물드는 아이 아방가르드예요 아방가르드 군생입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이 14,000원이에요 얘는요 비욘세 무지개 금이에요 무지개 모양 색감이 아주 오묘하게 고렇게 지금 색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기가 요렇게 있죠 비욘세 무지개 금 요렇게 있는 아이 2,000원입니다 릴리시나요 어머 릴리시나 입장이 이렇게 도톡해 요러면서 입장이 좀 돌기가 있어 보이죠 얘가 금이라 그래요 릴리시나 금 요렇게 있는 아이 4,000원입니다 광파 금이에요 돌기가 요렇게 있죠 얘 돌기가 요렇게 있어 아주 멋있더라구요 근데 꽃 좀 보세요 얘도 꽃대 얘도 꽃대 여기도 꽃대 어머 꽃대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네 광파 금이요 얘 5,000원에 소개할게요 로즈를 소개할게요 요렇게 로즈예요 3,000원입니다 토오쥬 토오쥬 요렇게 있는 아이 군생입니다 3,000원에 소개해요 토오쥬 얘도 아주 수영이 잡히니까 아주 이쁘더라구요 요것 좀 봐 아이고 네 요렇게 요렇게 이뻐요 요렇게 토오쥬예요 3,000원이에요 호이물을 소개합니다 어머 보랏빛으로 요렇게 이쁘게 물들어요 호이물 아주 이쁘네요 요렇게 있는 군생이에요 요렇게 군생이 나이 16,000원입니다 맛병 같은 데다가 요렇게 심을 하셨어요 이렇게 호이물을 이렇게 이쁘죠 꽃다발같이 어머 네 너무 이쁩니다 요렇게 이쁜 꽃병 같은 데 심은 호이물이에요 얘 분포함에서 7,000원에 소개합니다 요렇게 있는 아이요 네 두포트 심은 거 같아요 7,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수정이에요 요렇게 이쁘게 빨갛게 물든 아이 수정 요렇게 이쁘게 물드는 아이요 8,000원입니다 수정철화 요렇게 얘는 철화입니다 철화 철화 철화는 2만원에 소개해요 여기요 얘는 또 누군가 멜로디래요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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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또 연핑크로 물이 들었네요 5,000원이에요 삼두로 있는 아이 5,000원 여기 얘는 얼만가 네 5,000원이에요 얼른 오시면 요런 아이 요런 아이 데려가십니다 여기 옆에 독일 샴페인도 보여드릴게요 독일 샴페인 요렇게 아주 멋지죠 고수가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어우 엄청 커요 두수가 15,000원이에요 오견 오견이에요 얘는 꽃이 하얀 꽃이 잔잔하게 피면서 향이 그렇게 좋아요 향이 좋은 오견 요렇게 두수가 있는 아이 만원입니다 만원에 3개에요 여기 야생마리아 도 있어요 야생마리아 요렇게 있는 아이 6,000원에 판매한대요 여기는 피멍드는 아이 에본이래요 피멍드는 아이 이렇게 피멍들었죠 에본이 8,000원이에요 어머 얘는 이 제품은 브랜티에요 꼭 오팔리나 비싸다 하게 생겼죠 근데 오팔리나 아니고 브랜티 만원입니다 핑커보라로 물들어요 트럼펫핑키요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자라죠 트럼펫핑키 이렇게 있는 아이 6,000원이에요 여기요 얘도 보여드릴께요 레드 벨벳 이렇게 2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분생 8,000원이에요 이거는 엘로우피니래요 6,000원입니다 색감이 아주 고상하고 너무 이뻐요 엘로우피니 뮬란도 소개해 드릴께요 뮬람 이렇게 뮬람 이름이 이쁘네 뮬람 이렇게 있는 아이 8,000원입니다 3두근생 차일스톤이죠 아주 요즘 인기있는 아이 차일스톤 이렇게 있는 아이 8,000원이에요 여기에요 핑크크리스탈 6,000원이에요 아주 이쁘네요 파인 로즈요 얘도 아주 색감이 그렇게 이쁘게 물들잖아요 얘도 8,000원에 소개합니다 마디바요 군생 아이고 내 마디바 군생도 이렇게 있어요 얘도 또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크는 아이 프릴이 있어가면서 그렇게 이쁘게 크는 아이예요 마디바 군생 만원에 소개할게요 이렇게 물든 아이 보세요 홍옥입니다 홍옥 예 만원에 소개합니다 홍옥을 만원에 소개해요 카시오 적금이에요 얘도 요즘 또 그렇게 인기가 있더라구요 카시오 적금 얘는 앞에 가운데가 봉황처럼 이렇게 오므라져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죠 카시오 적금 얘는 6만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보세요 피치캔디에요 이렇게 이쁘게 아유 이 자꾸 누가 만져가지고 분이 다 벗겨졌네 지금요 이렇게 뽀얗게 분을 입었어요 아주 이렇게 연두색에 분 입어와서 너무 이쁜거에요 얘 피치캔디입니다 두스가 이렇게 크죠 2만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보세요 백야예요 백야 어머 여기 아가도 있습니다 백야 이렇게 있는 애 2만원에 소개할게요 옆에 샴페인도 보여드릴게요 샴페인 이렇게 샴페인이요 샴페인 얘는 10,000원에 소개합니다 뭐가 틀리죠 네 제가 보기에는 같아 보이는데 아 뒤에 입장 줄무늬가 좀 틀리고 뭔가 좀 얘가 멋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틀리네요 약간 틀리네 그리고 올라온 노제토도 좀 틀립니다 라탐철화요 요렇게 있어요 보라보라하게 물이 듭니다 쌩얼이 요렇게 있죠 요렇게 요렇게 풀리면 요렇게 아주 꽃다발 같이 그렇게 이쁘겠네 철화인 아이들이 풀리면은 꽃다발 같이 그렇게 이뻐요 2만 5천원이에요 라탐철화 라탐이에요 라탐 그냥 라탐 철화가 아니고 그냥 라탐 근데 두스가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 2만원에 소개할게요 레인스타요 피몽 들은 아이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이쁘게 크죠 예 만원에 소개합니다 여기요 입장에 요렇게 이쁜 아이보세요 키싱이에요 키싱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 수염 좀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한번 들어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이쁩니다 키싱 예 5만원에 소개합니다 라즈아 가요 요렇게 지금 요 꽃 보세요 입장이 요렇게 꽃 어머 네 그러면서 이렇게 물이 들어요 라즈아 가 어머 얘가 폴도 보이던데 네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잘하고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주 이쁘죠 예 4만원에 소개합니다 온슬로우를 또 요렇게 소개합니다 온슬로우 얘가 핑크로 그렇게 물드는 아이예요 온슬로우 얘 삼두군생입니다 삼두군생인 아이 7,000원에 소개할게요 라이엠 칠리에요 라이엠 칠리는요 요렇게 금기가 다 있어요 여기 잘 안보이시죠 저는 요렇게 보입니다 화면에는 잘 안보이더라구요 요런데 요렇게 금기가 다 있습니다 라이엠 칠리 얘가 또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고렇게 물이 들잖아요 달궈지면 고렇게 물이 듭니다 요렇게 두스가 요렇게 있는 아이요 라이엠 칠리를 만원에 소개할게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요렇게 네 아주 이쁘죠 얼굴이 그냥 빵금빵긋하면서 요렇게 웃고 있네요 루비틴틴이요 요렇게 있어요 군생이에요 얘는 4포트에 5,000원이구요 택배 주문하시면은 3포트에요 여기 얘 크리스마스에요 내 조금만 있으면 크리스마스 돌아오죠 요렇게 요렇게 이쁜아이 크리스마스 얘가 4포트에 5,000원 이래요 엄청 착합니다 4포트에 5,000원 택배로 주문하시면은 3포트에 5,000원 이에요 여기요 애연금이에요 애연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금 나왔죠 애연금 요렇게 있는 아이 얘도 4포트에 5,000원 4포트에 5,000원 택배하시면은 3포트에 5,000원 홍매화입니다 연두색에 이렇게 빨갛게 라인그린 아이 홍매화 얘는요 오셔서 데려가시면 4포트에 5,000원 택배하시면은 3포트에 5,000원 택배하시면 안올라올라 이렇게 두스가 좋은 아이 보세요 아주 빨갛게 물들죠 얘가 4포트에 5,000원 이에요 택배는 3포트에 5,000원 입니다 2,000원 2,000원짜리 화분입니다 화분이요 모양이 이쁘죠 모양이 이뻐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구요 2,000원짜리 화분을 소개해요 컵 높이가 요정도 한 배하고 반 정도 돼요 한 배 반 정도 되구요 위에 크기는 크기가 위에가 한 배 반 보다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꽤 크죠? 네 요렇게 화분이 다육이싱기 딱 아주 좋게 그렇게 크기가 나왔어요 근데 2,000원이네요 아주 착한 가격이죠 2,000 다시 1번 1번은 4가지 색상이 있어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굽다리 요렇게 생겼네요 요기요 아주 작은 분 또 소개할게요 분이 아주 얄미워요 요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콩분보다 조금 커요 근데 꽃그림이 이쁘게 생겼죠 요렇게 아주 고상하면서도 이쁩니다 컵 높이는 요정도 돼요 컵 높이 3분의 2 정도 되네요 컵 높이보다 위에 크기는 이렇습니다 크기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아이를 2,000원에 판매합니다 요기도 다육이 차그마한 아이 심으면 고렇게 얄미고 이쁘잖아요 얘는 2,000원짜리 2번이에요 2,000원짜리 2번 이렇게 3색으로 있습니다 굽다리 요렇게 생겼고요 랜덤 발송이에요 여기 얘요 아주 요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얘는 2,000원짜리 3번입니다 2,000원짜리 3번 색상은 요렇게 6가지 색상이 있어요 6가지 색상인데 얘 하나에 2,000원씩이에요 근데 이 굽다리도 이쁘게 생겼죠 멋스럽게 얘도 다육이 심으니까 아주 고렇게 이쁘더라구요 다육이 심으네 보여드렸죠 얘가 고렇게 이쁘게 다육이도 또 빛을 내더라구요 2,000원 다시 3번 컵 높이는 요렇게 컵 높이보다 조금 작아요 작고 위에 크기는 요렇게 위에 크기도 조금 작습니다 컵 넓이보다 요런 아이를 2,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쭉 색상이 요렇죠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여기 또 꽃그림이 요렇게 있어요 벌이 날아오고 있네요 3,000-1번이에요 3,000-1번 3,000원짜리입니다 3,000원짜리 색상은 요렇게 3가지 색상 있어요 굽다리는 요렇게 생겼구요 종이컵 높이가 요정도 하고 1cm 더 높네요 그리고 위에 크기는 요렇게 됩니다 위에 크기는 요렇게 있어요 약간 작은 농분이에요 요렇게 있는 아이는 3,000원씩 소개합니다 여기 옆에 아이도 소개해 드릴게요 아우 네 새가 이렇게 사랑을 표시하고 있네요 여기는 3,000-2번이에요 3,000-2번 3,000원짜리 2번이에요 요렇게 있는 아이 색상은 세 가지 색상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는데 3,000원씩 소개해 드리구요 굽다리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종이컵 높이는 종이컵 높이만큼 돼요 요렇게 종이컵 높이만큼 되죠 위에 크기는 요렇습니다 종이컵보다 조금 크지요 약간 타원형이에요 요렇게 있는 아이를 3,000원에 소개합니다 3,000-2번이에요 지금 화분 이렇게 다 소개해 드리죠 랜덤 발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얘도 3,000원짜리에요 3번이에요 3,000-3번 요렇게 있어요 꽃그림이 요렇게 있죠 쭉 여섯 가지 색상입니다 여기 이렇게 장미꽃이 요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섯 가지 색상이에요 요렇게 하나에 3,000원씩 하는 화분입니다 컵 높이는 요렇게 높이는 컵 높이만 하고요 위에는 컵 넓이보다 조금 더 크네요 이렇게 여기 굽다리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3,000-3번이에요 여섯 가지 색상인데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3,000원씩 하는 화분을 소개했어요 네 3,000원 하는 아이 네 번째 아이 소개할게요 네 네 번째 화분이에요 3,000-4번 요렇게 생겼어요 종이컵 높이 요렇게 되고 1cm 정도 더 커요 여기서 1cm 정도 더 큽니다 위에 넓이는 한 배하고 한 반 정도 돼요 종이컵에 한 배 반 정도 되고 굽다리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 하나에 3,000원씩 입니다 3,000원씩 소개를 해드리고 랜덤 발송됩니다 여기요 4,000원 하는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색상은 요렇게 있습니다 핑크색 노란색 파란색 얘는 무슨 파란색인가 아무튼간에 쑥색 비슷하기도 하고 파란색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요렇게 이쁘죠 요렇게 나란히 놨더니 요렇게 이쁜 거예요 여기 종이컵 비교해야 될게요 종이컵 높이보다 한 5mm 5mm 정도 높아요 종이컵보다 위에는 요렇게 됩니다 위에 요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으로 요렇게 있는 화분 얘 요런 분도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인 아이도 요렇게 엄마가 있으면서 수영 옆으로 나오는 아이들 심을 나면은 또 요런 분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4,000원 여기 4,000원 1번이에요 4,000 다시 1번 요렇게 있는 아이 4,000원씩입니다 4,000원씩 직사각형인 화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랜덤 발성이에요 여기 4,000원 하는 아이 2번 소개해 드릴게요 종이컵 높이가 요정도 돼요 요렇게 요렇게 하고 얘도 한 5mm 정도 그 정도 높으네요 위에는 요렇게 들어갑니다 중이컵이 폭 들어가요 얘도 약간 정사각형이 언밸런스로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 아이 화분 이쁘죠 꽃그림이 요렇게 있어가지고 이쁘네요 4,000 다시 2번이에요 4,000 다시 2번 요렇게 색상은 요렇게 4색으로 있습니다 굿다리 요렇게 생겼고요 4,000원씩이에요 여기 화분 소개해 드릴게요 참새가 요렇게 앉아있네요 예쁘죠 예쁘죠 굿다리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참새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인데 종이컵을 비교해 드릴게요 종이컵 요렇게 높이가 요정도 더 높아요 위에요 크기는 이렇게 폭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가 하나에 5,000원이에요 5,000원 아주 저 착한 가격이네요 5,000원 요렇게 3색 있는데 냉동 발생입니다 옆에 또 5,000원짜리 화분 또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렇게 보이실려나 종이컵 요정도구요 높이가 요정도 요정도 더 커요 한 3cm 더 높습니다 중간 크기의 농분 같아요 요렇게 있고요 위에는 크기가 요렇게 종이컵이 폭 들어가 이렇게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런 크기에 있는 아이도 5,000원 짜리에요 5,000원인데 얘는 좀 단아해 보이죠 요렇게 아주 무늬가 요렇게 있고 굿다리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있는 아이는 4색으로 색감이 붉은색 하얀색 노란색 요렇게 파란색 요렇게 있어요 4색으로 랜덤으로 발생해 드립니다 하나에 5,000원씩 하나에 5,000원씩 요거는 5,000 다시 2번이라고 요렇게 있습니다 5,000 다시 2번 5,000원짜리 2번이에요 얘는요 6,000원이에요 6,000원짜리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6,000 다시 1이라고 썼죠 6,000원짜리 1번이에요 색상은 요렇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주 예뻐요 요렇게 나란히 놓고 봤더니 더 이쁘네요 요렇게 꽃그림이 있는데 나비가 날라옵니다 6,000원짜리 컵 높이 재해 드릴게요 요렇게 한배하고 반 정도 한배 반보다 약간 더 커요 넓이는 폭 들어갑니다 이렇게 폭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공간이 요렇게 있죠 네 요렇게 한배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굿다리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꽃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있는 화분을 화분을 6,000원에 소개합니다 색상은 요렇게 6가지 색상인데요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 나란히 놨더니 너무 이쁘죠 우리 다육 이렇게 이쁘게 기르시는 분들 이렇게 다 주문하셔가지고 쭉 심어 놨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구요 아유 덴트라잼 물드는 거 보세요 아주 예쁩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선녀 나뭇고대와서 예쁜 아이들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구요 행복한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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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